이번 내신은 반드시 잘 봐야 하는데 곧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우리 학교 시험 어렵기로 유명한데 학원을 과목마다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니자니까 불안하고 자, 이런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런 걱정 걱정들 덜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제가 주로 수능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요 내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내신 영상을 찍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요즘 초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고등에 출점을 맞춘 영상입니다 고등이라면 눈 크게 뜨고 제대로 봐야 하고요 중등, 초등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하세요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회의 과학까지 학원에 모두 의지하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고자 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척 간단하니까 이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가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주요 과목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요 과목이란 국영수사과 5개의 과목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내신은요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 설명, 필기, 학교 프린트가 당연히 1순위죠 하지만 때로는 학교 선생님 설명이 어렵거나 수업을 제대로 못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EBSI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학년을 클릭하시고 모든 강좌 클릭, 교과서 단원별 강의 클릭 자, 이러면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학년 선택, 영역 선택에서 과목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출판사 선택 그리고 원하는 단원 클릭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가까워졌다 그러면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을 들으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교제는 학교 교과서 및 자습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 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학교마다 출판사가 달라요 어디에서는 금성, 어디에서는 미래엔을 쓰죠 과목마다 어떤 출판사를 쓰는지 모르겠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기 또 학교에 전화하기 근처 서점에서 물어보기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커리큘럼 정리해 드릴게요 과목은 구경수, 과사 교제는 학교 교과서 혹은 자습서 수업은 EBSI 활용 평소에는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것에 맞춰서 EBS를 들으세요 수업 전에 미리 듣고 가서 학교 수업을 복습으로 해도 좋고요 또 수업으로 들은 것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만 골라서 들어도 좋겠죠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암기 아니고 이해 위주로 학습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시험 기간은 교과서 직전 요약으로 정리해 보세요 자, 조금 더 맞춤 커리큘럼 나갑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과목이 있다면 개학하기 전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미리 공부해 가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가 많이 어렵다 너무 양이 많아서 학기 중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교과서 미리 확인하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미리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개학 후에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해 주신 부분에 맞춰서 EBS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예습 복습이 되니까 더 좋겠죠 현재 고1이라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각 과목별로 두 단원, 세 단원이라도 미리 공부해서 들어가 보세요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도 미리 익히게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도 한층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와 시험 기간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이론에 충실히, 이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좋아요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는 암기할 부분은 암기를 해야겠죠 이해가 충분하다면 암기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반대로 암기 위주로 먼저 학습하면 양이 많아지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 미리 미리 이해 위주로 학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문제를 더 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싶은 학생들도 있겠죠? 자, 교과서와 자습서에 있는 내용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후 필요한 만큼 문제집을 구매해서 풀어 볼 수도 있고요 내신 유료 사이트들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떤 과목이든 오답, 꼼꼼하게 하는 거 특히 내신에선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저는 늘 그렇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커리큘러만 하더라도 무료로 제공되는 수업들인데 이렇게 방법만 알면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비싼 유료 인강들 정말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EBS 강의 아주 좋은 내용이 많아요 비싼 유료 강의들을 뒤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라고 해서 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이로 인해서 본래의 가치를 오히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다고 봅니다 EBS는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 수업 중에서도 도움되는 좋은 강의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에 따라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모두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많이 나누어야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 효과 역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누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해봤더니 효과가 있네 이렇게 입소문이 돌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라도 지금의 과열된 교육문화가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문화가 바뀌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책 스카이버스가 종합베스트 1위에 올라서 신이 났었는데 슬램덩크와 김혜자님께 바로 밀렸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슬램덩크를 제가 어떻게 이기면 김혜자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뒤로도 또 그 위로도 많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저희 부모님부터 제가 쭉 밀린 걸 너무 좋아하세요 심지어 만화책에 밀렸다고 아주 신이 나셨어요 부모님의 반응이 무척 황당합니다 속상하진 않습니다 잠시의 영광이 허무하게 날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겸손해지더라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고등 컨텐츠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